채널A 사건 수사 방에 있었다고 느끼셨는가요? 증명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, 압수수증과 부담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윤 총장께서 징계 관련해서 따로 전환만 있으신가요? 네, 그보다 저희 전환만이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, 위협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. 어제까지 법무부가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는데요. 오늘까지도 별다른 입장 변경이 없는 건가요? 네, 저희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감찰 기록 부분은 다 검토가 되신 거예요? 교부받은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, 말씀드렸듯이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서, 불허되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른 상태에서 임하고 있습니다.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징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분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. 징계 절차의 긍정성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?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 의원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추모 sob'MA 네이사 made 텍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